그림 가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X의 구조를 나는 X가 이용되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그래핀이라고 얘기를 해 주죠 그래핀 X에 대한 오른손에만 보기에서 읽는 대로 그러시오 나와 있는데 지금 휘어지느니깐 신축성이 굉장히 어때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 소재라고 보게 된 거를 디스플레이 소재를 쓰는 걸로 봐가지고 빛 투과성이 어때요 좋기도 하면서 전기 전도성이 어때요 크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강도도 강합니다 기업번 그래핀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 전기 전도성 있죠 그 다음에 빛을 투과시키죠 그죠 근데 신축성 이거 왜 나왔지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